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개가 똥을 끊으면 그건 더 이상 개가 아니다. 라는 너무나 간단한 진리가 담겨있는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호텔에 상매매하러 가면서 어린 자식한테 우리 딸 아빠가 사랑해 이랬던 인간 말족 남의 편 놈을 여러분들은 과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언제? 제가 너무한건가요? 이거 아직 2년도 지나지 않은 최근일입니다. 당시 남편과 저는 주말부부였는데요. 하루는 평일 퇴근하고 남편이 오랜만에 찾아온 멀리서 온 자기 고향 친구를 만난다 했고 밖으로 나가기 전 샤워를 하면서 저랑 같이 있던 저희 딸과 통화를 했어요. 당시 우리 아이 5살이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고 아빠 사랑해 힘내요 다녀오세요 등등등 서로 막 보고 싶다며 애틋한 대화를 한 2분정도 한 뒤에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호텔로 여자를 불러 상매매를 하러 간거죠. 정말 우연히 이 증거가 제 손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스샤 찍어 남편한테 보내고 전화를 끌었습니다. 당신 이거 뭐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랬더니 지도 크게 당황을 한건지 말이 없더라구요. 뭐야 할 말이 없어? 그래 이혼하자 이번주에 정리해 이렇게 말한 뒤 그냥 끊었고 그 이후 남편은 친구와의 만남, 성매매 등등 그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기차를 타고 새벽같이 달려와가지고는 여보 꽁꽁이 엄마 정말 미안하다 나 이번이 처음이고 당신 믿기 힘들겠지만 아직 한건 아니거든 처음으로 해보려 했던건데 걸린거야 진짜야 등등등 무릎까지 꿇으며 싹싹 빌었는데 제가 그랬죠. 네가 그걸 했는지 안했는지 이번이 처음인지 아닌지는 중요한게 아니야 이미 믿음이 다 깨졌는데 그게 다 뭔 소용이 있겠냐 나는 절대 이렇게 살 수 없고 너랑 이혼할거야 그리고 우리 꽁꽁이는 내가 데려간다 다시는 볼 생각하지마 너처럼 가정스럽고 더러운 새끼가 내 딸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거 나 절대 못견뎌 어디 미쳐가지고 성매매하러 가는길 샤워하면서 딸이랑 통화를 하냐 아빠 사랑해요 소리를 듣고도 거기로 가는 발이 띄어지더냐 네가 사람새끼냐고 이런식으로 말을 했고 그 이후로 자기가 주고받은 말 모두 다 기억나는건 아니지만 대충 이래요 나는 다시 말하지만 이거 절대 추구도 못입고 용서도 못해 보나마나 평생 생각날게 뻔한데 어떻게 니 얼굴 보고 사냐 그게 사람 사는거냐 지옥이지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갈라 서자 그럼 평생 생각할 때마다 나를 저주하고 욕해도 돼 내가 그거 다 들어줄게 대신 한번만 기회를 줘 어? 아니 나는 이제 너랑 그 어떤것도 하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그냥 좋게 말할 때 도장이나 찍어라 여보 꽁꽁이 엄마 내가 밥이랑 빨래 청소 맨날 와가지고 내가 다 할게 어? 당신은 그냥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주면 되는 거야 제발 부탁이야 그동안 너 때문에 억지로 참았던 시댁인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졌어 아니 볼 이유도 없지 헛소리하지 말고 도장이나 찍어라 아니 부모님한테 내가 다 말씀드릴게 당신 화풀일 때까지 안 간다 말할게 10년이고 20년이고 안 봐도 돼 제발 부탁이니까 나 한 번만 살려줘 이대로 이혼당하면 나 정말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뭐 대충 이런 소리를 주고 받았고 계속 도장은 안 찍어주길래 이건 답이 없다 싶어 소송 준비를 하는데요 그 일이 있고 두 달 뒤 저희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물론 원래도 당신한테 큰 병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가뜩이나 이 미친 인간 때문에 딱 죽고 싶었는데 아빠까지 돌아가시니까 정말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이 딱 무너지는 그런 걸 느꼈는데 이때 인간이 제 옆에서 최선을 다해 위로하고 돌봐줬고 뭐 진심이든 가식이든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결국 여기서 저도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년이죠 그냥 저냥 나름 잘 지내요 다만 저한테 어떤 변화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이 친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퇴근하는 게 좀 늦어지면 혹시 또 이런 의심이 자꾸 생겨요 얼마 전 자기 친구랑 1박 2일 놀러를 간다길래 그래서 그 친구는 건전해? 이렇게 물었다가 그날 엄청나게 싸웠고요 아니 평소에도 의심이 생겨 물을 때마다 싸움이 나요 그리고 그 패턴은 늘 아래와 같습니다 아니 그거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일인데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고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만 좀 해 그 자꾸 약점 잡아가지고 이야기하면 너는 기분 좋겠냐?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이 나도 말을 하지마 이미 지나간 일이면 묻어두고 잘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너는 지치지도 않냐? 아니 그래서 언제까지 이럴 건데? 어? 나 죽일까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생각날 때마다 말하는 거 아니야 나도 많이 참고 참다가 겨우겨우 말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그냥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발끈하고 네가 화를 내?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도 참고 참다가 한 번씩 물어보는 거라고 아니 말을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하냐고 어? 아니 나는 그렇게 참으라면서 너는 왜 그렇게 화를 내? 너는 왜 안 참아? 그럴 거면 너도 똑같이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야 아씨 내가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 혼자 속으로 나쁜 생각 해라 이거야? 아니 그런 생각을 왜 해? 너 진짜 이상하다 어? 계속 생각이 드는 걸 나도 어쩌라는 건데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거 다 너 때문이잖아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참고 참다가 어짜다 한 번씩 말하는 건데 너는 왜 못 참아? 왜 못 참는데? 아씨 생각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고 이미 지나간 일을 자꾸 떠올려가지고 뭐 어쩌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때 그 약속들은 도대체 오해한 거야? 싹싹 빌면서 한 약속 중에 지켜지는 게 지금 뭐가 있어? 나는 이대로 못 산다고 무조건 이혼하겠다 했는데 네가 10년이고 20년이고 생각날 때마다 욕하고 저주하라고 얼마든지 받아주겠다고 어? 네가 약속한 거 아니야? 어? 근데 왜 말만 꺼내도 이렇게 역정을 내는 거야? 내가 욕을 했냐? 그냥 물어보는 거지? 지금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냐고 아니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살자 어? 이거 계속 생각해가지고 말 꺼내고 강요하고 화내는 거 너 진짜 이기적인 거야 늘 이런 식으로 돌림 노래하는 것처럼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이상하대요 너무 부끄러워 어디다 말도 못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뒤에 후기가 있습니다 댓글 1번 이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용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해자는 몇 년만 지나도 아니 피해자는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도 상처가 아물지 않는데 상처를 준 가해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만해 그만할 때 됐잖아 왜 이래 이러면서 상대방을 또라이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지금 쓴 이처럼 되겠고 이러니까 성매매는 절대 용서하지 말고 끝내라는 건데 그래도 내 남편은 좀 다를 거야 진짜 반성했을 거야 그런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 거죠 본인은 남들이랑 다를 거라고 착각했을 거야 쓴 이도 2번 이걸 보니까 개가 똥을 끊지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몇 년을 쥐죽은 듯 엎드려 있어도 모자랄 판에 1박 2일 여행을 가겠다고 아이고 말이야 3번 일단 남자가 제일 쓰레기고 나쁘지만 이걸 그냥 넘어갈 쓴 이도 잘못이 커요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이혼이 답이죠 서로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평생 4번 아니 다 떠나서 결혼까지 한 유부남이 친구랑 1박 2일 여행을 가겠다고 아니 대체 왜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거죠 혼자 살아갈 능력이 안 되는 겁니까 혹시 5번 집으로 평생 욕하고 저주하라고 했지만 아마 지금도 열심히 성매매하고 다닐 겁니다 이거 100%예요 쓴이 좀 똑똑하게 굴어요 멍청하게 살지 말고 글만 봐도 쓴이는 이혼 생각이 전혀 없어 아니 어린 딸이랑 통화하고 성매매하러 가는 놈이 평생 공주민 모시다 살 줄 알았습니까 지금이라도 조용히 증거 모아서 이혼 준비나 하세요 나중에 애 핑계대지 말고 사회생활하면서 힘들게 돈 벌어 가는 것보다 성매매나 하는 벌레랑 사는 게 더 편하니까 이 거지같은 삶을 선택한 주제에 억울한 척하면 안 되죠 이럴 거면 이혼부터 한 다음에 억울해 하세요 그래야 자격이 있는 겁니다 6번 미친 와 서로가 상처래 아니 상처는 무슨 상처야 그거 못하고 들켜가지고 상처받은 거냐 낯짝도 참 두껍다 7번 처음 대처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때 눈 딱 감고 강하게 밀고 나갔으면 지금쯤 당신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8번 죄를 지은 놈은 앞으로 점점 더 당당해지고 쓴이는 점점 더 피폐해질 겁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고 달라지는 거 역시 없지요 조용히 증거나 모으세요 저 새끼 지금도 분명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9번 쓴이가 이혼 얘기 꺼낸 거 이게 진짜가 아니라 그냥 엄포뿐이었다는 걸 남편한테 들킨 거죠 그러니까 이러는 거지 너 지금도 이거 못할 거잖아 10번 야 장인 죽었을 때 속으로 쾌제를 불렀겠구만 위로해 주면서 대충 어물쩍 넘어갈 수 있으니까 찬스지 뭐 님도 그래 말이 이혼이지 쉽지 않으니까 이거 못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지금의 이 의심병은 당연한 거고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남편이 저러는 것도 당연한 거야 어? 11번 나도 여자예요 다른 죄는 몰라도 성과 관련된 문제는 인간 취급도 안 했는데 이런 걸 용서하고 사는 여자들 보이더라고 참 대단한 것 같아 남미 새의 원조랄까요? 12번 네 남편이 저렇게 발작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처음이 아니었던 거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 더욱 치밀하고 은밀하게 계속 절대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13번 나 같으면 아버지 빈손은커녕 얼씬도 못하게 하고 바로 내답을 했을 것 같은데 뭐? 위로를 받았다고 아니 그 더러운 짓 알아갈 때 생때 같은 손녀딸이랑 통화한 짐승을 사이랍시고 절 받고 싶으셨겠어요? 네 아버지가? 후기 다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러고 지워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역시 앞에 댓글들이 말한 이혼 못하고 사는 그런 걸까요? 왠지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친정이 너무 가난해서 거기다 쓴 이가 뭐 일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혼자 애 키우고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건지 이래서 만약 그런 거라면 이러니까 사람은 능력이 있거나 뒷배가 있어야 돼요 피해자만 피통 싸는 거야 아무튼 그걸 지우고 도망간 버린 바람에 뒤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찌겠어요 힘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